여기는 뭐 텃밭에 쓴 건 없어요? 맛있는 오이 같은 거. 아니, 여기에. 깨밭인가 봐. 어머,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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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니, 이거 조심해, 조심해. 깻잎을 많이 먹으면 좋아, 깻잎. 깻잎 닦아? 이거 깻잎 좀 따서 오늘 먹어야 된장에다가. 깻잎 아니에요. 깻잎 아니야. 모시잎인가? 아니야, 저거 먹는 거. 모시잎. 모시잎이에요. 이거요? 깻잎인데? 억지마. 깻잎 아니야. 깻잎 아니래? 깻잎 아닙니다. 뭐, 아니다. 지금 깻잎 아니다. 지금 깻잎 아니다. 이건 감 나무인데, 아직 열매가 안 열었네. 이게 감이야? 감이죠, 저 감 열려. 어디 열렸어? 감 열려, 저기 봐. 아니야, 코. 감이야, 감. 아니, 감. 토마토록. 얘, 얘. 여기가 감, 감. 어? 이거 토마토 아니지? 감이야? 양감이야, 단감. 감이 안 오네. 토마토는 나무에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만. 저렇게 몰라. 신기하다, 이거. 감 처음 봤어, 이렇게 열렸어. 우리 저거 앞에 감 많이 열렸잖아. 관심이 없어, 안 봐서 그렇지. 어느 정도 걔들고 나면서 매일 보잖아, 이런 거를. 야, 어떻게 저걸 토마토라 그러니? 어? 저거 어떻게 토마토로 알냐고? 토마토같이 생겼잖아, 이게 파란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야. 감이야, 감. 어느 날 여고 시절, 여고 시절. 무슨 여고생이 이렇게 섹시해? 아, 아파.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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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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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바. 춤을 추고 있는 쌈바.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며.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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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까요? 남자라는 눈이 울어. 예, 울어. 울어 두고 지낸. 그 생활이 너무 귀여워요. 이야, 흥이다. 짜자자자, 짠, 짠. 천일이 저러니까 흥이 나, 항상. 자기는 자기노래 말고 좋아하는 노래는 뭐가 있어?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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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랑할 거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하루 평생을 사는 사람아 건들어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어때요? 춤추는 거 어때요? 기분 좋죠? 어머 이 언니 너무 잘 춰 지금 이거 해보려니까 봐봐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어때요 기분이? 좋죠 아니 나는 지금 옆에서 보면서 나 동네 아줌봐 나 다 쫓아다니 이렇게 맨날 아니 아니 이런 거 같아 왜 장례식에 울어주는 여자들 울어주는 남자들이 있어 직업으로 반대로 우울한데 이렇게 흥겹게 해주는 그런 직업 가면 심도 있다 언니 굉장히 많은 거 같아 응 좋다 참 언니는 남한테 기쁨 주는 언니 그러니까 기쁨 주고 선물 주고 웃음 주고 하이 또 뭐 아리 가다 고자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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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잠 баз 아침 autom 하기